성생활에 대한 오해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아마도 그 뉴스타트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이제 성생활이 오히려 암의 치유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이런 생각이 들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가 되고부터 일체 성생활을 안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아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생활로 말미암아 임신을 하고 자녀를 낳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제 첫째 제가 성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자면 한자에도 여러분 보시면 성을 성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렇죠? 이것은 뭐예요? 마음, 마음심자예요. 마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으로 살아난다. 마음으로 태어난다. 참 그러므로 이 성이란 게 우리는 성 그러면 육적, 몸이라고 생각하는데 한자는 뭐라고 썼어요? 마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굉장히 뉴 스타트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에서 섹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럼 섹스가 뭐냐? 그럼 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성을 모욕하는 말이에요. 한자에는 성 말고 다른 말이 있죠. 다른 글이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되죠? 음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때 쓰는 글입니까? 음란하다. 그러니까 성하고 음은 겉으로 보기에는 같아 보일지 몰라도 다르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음란이라고 합니다. 음란하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좀 찾아봤어요. 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그 성이 나오는 곳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브와 동침함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 성경은 자꾸 동침 가지고 두리뭉실해서 다 처리를 하는데 사실은 동침이라는 말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히브리 말, 이스라엘 말로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브와 하와와 야다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다. 이 야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깊이 서로를 이해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세기 4장에 나오는 말이죠. 여기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하와와 동침함에 이건 이제 옛날 번역이고 좀 새로운 번역은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브를 알았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알았더니가 이 야다 라는 말을 올바로 번역한 겁니다. 킹 제임스 영어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이브가 임신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성은 야다 입니다. 여러분, 한 남자가 장례를 찾아가서 섹스를 했다. 동침을 했다. 그러면 그 장례를 깊이 알 필요 있습니까? 없죠. 그냥 시간 끝나면 돈만 주고 오면 돼. 서로가 서로를 안다는 것은 없어. 결국 서로가 서로가 깊이 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서로가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섹스는 이성, 야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요즘 사용하고 있는 섹스는 결국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에요. 섹시하다. 이건 뭐에요? 성적으로 성적인 그런 욕구를 자극한다. 그게 섹시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대방을 깊이 알고 사랑하고 깊이 알고 싶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이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 성이 야다 라는 사실이 그냥 없어지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성이 성이 아니라 성이 음으로 타락이 되어버리면 성을 어떻게 보게 돼요? 성이 음이 되면 그때 성은 더 이상 성이 아닌 사랑이 아닌 뭐가 되어버려? 성욕의 충족이 되어서 거기에는 사랑이 전혀 개입할 이유가 없고 그런 것을 죄라고 그러죠.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욕 그래서 이것저것 아무런 상관없이 뭐에요? 막 처먹는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절제가 안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건강에 해로운 거에요. 그래서 그 욕구, 식욕, 성욕도 이게 절제가 안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 가서 절제가 안될 때 그것을 음이라고 그러는 거에요. 그런데 욕구대로 그래서 이제 이런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도 음이 있느냐? 세블리죠.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 경우에 저런 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이 음을 샤카브라고 합니다. 샤카브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야다도 동침하다 로 번역했고 샤카브도 동침하다 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음과 성을 구별하지 못한 그런 아주 좀 수준이 낮은 그런 번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성이라는 것은 완전히 서로 그 사랑이 전제된 그리고 그 사랑의 궁극적인 최고 수준의 사랑의 표현으로서 그렇게 할 때 정말 기쁨이 넘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이라는 개념인데 우리 뇌세포를 공부해 보면 행복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있어요. 자,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무슨 물질이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물질이에요? 뭐 흔히 제일 잘 아시는 엔도르핀 엔도르핀 엔도르핀은 사람 기쁨을 줍니다. 그 다음에 세로토닌 세로토닌 유전자가 켜지면 뭘 줘요? 평안을 줍니다. 그 다음에 멜라토닌 뇌이 생산되면 편안한 수면을 즐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은 뭐하고 뭐하고만 있으면 행복한 거라고 생각했게 멜라토닌과 세로토닌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마음 편하고 잠잘 자면 그게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하도 기쁠 일도 없고 그래서 너무나도 걱정, 근심이 많고 하니까 그냥 편안하고 잠잘 자면 됐다. 더 이상 뭘 바라겠느냐 그렇게 우리 조상님들은 많이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뭐 그때는 뭐 해외여행 꿈도 꿈도 못 꾸는 일이죠. 그러니까 뭐 기쁠 일이 없어. 근데 조금 잘 산다 싶으니까 뭐예요? 여행 가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기뻐하는 것 그것도 필요하네. 이제 이래서 행복에 대한 요구가 점점 강력해지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물질들을, 행복 물질들을 점점 더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됐다. 그래서 그 다음에 CCK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이 CCK가 생산이 충분히 되면 유전자가 켜져서 이 만족감을 줍니다. 만족감. 아무리 부자라도 여러분 만족감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돈을 그렇게 잘 벌어오고 차도 최고급 차 타고 댕기고 이제 뭐 집도 뭐 최고로 좋은 집에 살아도 우리 남편 키만 조금 더 박사님처럼 컸으면 얼마나 좋겠네요. 이렇게 되면 이게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 여자는 뭐가 잘 생산되지 않는 여자라 CCK가 잘 생산되지 않는 여자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물질이 있는데 도파민이라는 물질입니다.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생산이 되면 사실 모든 사람의 뇌세포가 도파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 유전자가 준비되어 있어요. 도파민이 잘 생산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도파민은 어떤 경우에 생산되냐면 예를 들어서 2002년 월드컵 히딩크가 잘 훈련을 시켜가지고 대한민국이 뭐에요? 16강 진출이래. 대세상에 월드컵 16강 그래서 16강 진출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을 때 온 국민들이 뭐에요? 펄쩍펄쩍 뛰었어. 이건 너무 놀랄만한 일이다 이거죠. 그때 생산되는 게 도파민이다. 이렇게 하고 사람을 정말 흥분시키기도 하고 너무나 황홀하게 만드는 그게 도파민이에요. 이제 그러다가 8강 진출이래. 이거는 뭐 미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때 뭐 대한민국 국민들 거의 다 미쳤어. 8강! 월드컵 8강! 그래서 프랑스도 탈락시키고 스페인도 탈락시키고 8강 진출이래. 이거는 이럴 수가 없어. 이런 느낌을 주는 물질이 도파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이유가 도파민을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뇌세포에 만들어 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제 마음 편하고 잠 잘 자면 됐다. 하던 행복이 이제 뭐예요? 마음이 좀 기뻐해야지. 그래서 이제 엔돌핀까지 포함됐다. 나중에는 뭐예요? 자, 이 만족감도 포함됐다. 이제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도파민이 나온 게 진짜 행복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 정도로 행복감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 놓고 그 유전자를 이미 우리 뇌세포에 입력해 두셨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도파민보다 이 도파민보다 정말 훨씬 더 행복한 그 행복감을 느끼도록 해 놓았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뭐냐 하면 옥시토신 옥시토신이라는 물질 옥시토신 옥시토신이 생산이 팍 되면 무화지교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서 무슨 마음껏 짓느냐 이제 이런 행복을 내가 맛봤다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여러분 혹시 그런 그런 순간을 체험해 봤습니까? 남자들은 좀 어려워요. 근데 여자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회심의 미소를 짓고 계시는데 그렇죠? 네. 특히 첫 애기 났을 때 그렇죠? 그 격심한 진통을 겪고 드디어 애기가 내가 진 땀이 펄펄 나고 하는데 드디어 애기가 엥헤헤 하고 태어나서 그래서 그 핏덩어리를 어떻게 가슴에 딱 안았을 때 더 이상 행복이란 건 없다. 이것이 뭐예요? 행복의 극치다. 그래서 저는 이 옥시토신이 주는 행복감을 극치감이라고 해요. 극치감. 그런데 사실 이 극치감을 맛볼 수 있도록 어디에서 이 극치감을 맛보면 이제 도파민은 쾌감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좋다. 그러나 여러분 이 쾌감을 한번 느꼈다고 해서 이제는 죽어도 예언이 없다는 말은 안 하죠. 이제 이 도파민은 예를 들어서 손홍민이가 슛! 해가지고 뭐예요? 멋있게 한 골을 다 넣었다. 그러면 온 영국 런던 토트넘 팬들이 쫘악! 그것을 느꼈다고 죽어도 좋다고 그런 일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쾌감 수준은 도파민 수준이에요. 도파민 수준이고 이 극치감의 수준은 어떤 수준, 어떤 차원이냐고 하면 극치감. 엄마가 아기를 낳아서 드디어 품에 안 왔다. 나는 이 세상에 너만 있으면 돼. 다른 거 없어도 너만 있으면 돼. 이제 이런 심정. 너와 내가 함께라면 나는 됐어 이제. 이제 일은 이 정도의 행복감.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극치감 또는 저는 일체감이라고 부릅니다. 일체감. 일체감. 일체감이란 너와 나와는 두 다른 개체가 아니라 뭐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지만 너하고 나는 둘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다. 이제 그런. 그래서 두 청춘 남녀가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랑에 빠져 빠지면 자기들이 두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한 사람이라고 느낄 때도 있었지요. 있었지만 살다 보니까 뭐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래서 일체감이 잘 느껴지지가 않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서로 사랑을 하긴 하는데 하다 보니까 뭐예요? 조건적일 뿐 무조건적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적이라는 우리들의 사랑은 결국은 조건적인 사랑이야. 알을 느끼면 결국은 그건 일체가 뭐예요? 아니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적어도 이 성경의 결혼 결혼 제도는 지금 이 세상의 결혼 제도 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세상에 지금 현재 세상의 결혼 제도는 두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일단 뭐를 해요? 그래서 약혼을 합니다. 우리는 결혼하기로 약속하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약혼이라고 해요. 약혼을 해가지고 한 6개월 내지 한 1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보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내면서 조건을 다 체크하는 거예요. 체크해가지고 조건에 문제가 발생하면 약혼을 취소할 수도 있는 철저히 조건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의 결혼 제도는 그것은 조건적이 아니에요. 성경의 결혼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약혼이라는 게 없습니다. 약혼이 없어요. 남자가 여자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아버지하고 여자 아버지하고 얘기를 나누고 그래서 그 남자가 여자도 동석하고 있는 가운데서 남편이 포도주를 한 잔 따라가지고 여자 앞에 딱 놓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가 그 남자가 따로 준 포도주를 주는 포도주를 마시면 그것으로서 결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결혼식 같은 것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혼인 예식이라는 것은 나중에 하는 거예요. 일단 뭐부터 하고 결혼부터 하고 이것을 알아야 여러분이 신약 성경, 특히 마태복음에 혼인 예식, 결혼 예식을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결혼 예식을 제일 먼저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딱 받아 마시고 나면 남자가 그 여자 아버지한테 그 값을 지불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돈을 줄 수도 있고 물건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여자를 사요. 그래서 값을 지불하고 그 여자를 삽니다. 사면 그 여자는 그 남자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도 결국 우리 인간은, 우리 죄인은 그 여자예요. 그래서 피 흘신 것은 그 포도주예요. 그래서 그 여자, 우리 죄인이 그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 포도주를 받아 마시면 그것으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그런 것을 정혼이라고 합니다. 약혼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결혼 예식은 언제 하느냐? 그거로부터 약 1년 후에 합니다. 1년 후에 남편이 정혼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잖아요. 마리아가 어떤 상태에서 예수를 낳았냐 하면 정혼 상태에서 낳았어요. 요셉하고 정혼을 했어요. 그러니 큰일 났죠. 그렇죠? 정혼을 하면 정혼했다고 해서 같이 자면 안 돼요. 첫날 밤 자는 것은 언제 해요? 혼인 예식을 올리고 나서 그런데 그 순서가 완전히 달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는 임신이 된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자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어떻게 이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성령을 보내서 요셉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마리아와 요셉은 파혼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므로 히브리식 결혼 제도에서 신랑 신부가 결혼을 했는데 얼마나 같이 자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건 안 돼요. 남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그 두 사람, 그 세 신랑 신부 부부가 살 집을 마련해야 돼요. 지금 우리들의 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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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첫날밤 동침한다, 정말 야다한다는 것은 얼마나 기다려지는 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그렇게 그리워하고 그러다가 드디어 집이 마련이 되고 혼인잔치를 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같이 자게 됐을 때 그때 극치감, 대단할까요? 안할까요? 그거를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모든 것이 준비되고 그렇게 성경의 결혼제도는 그 순간, 그 첫날밤의 순간, 첫 모의 순간, 성의 순간, 야다의 순간을 아주 기다리게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 애들은 그런 것이 없는 것이거든요. 요즘 애들은 서로 별로 사랑하는 것도 없고 그냥 자기들 몸으로 어떻게 해? 섹스 한번 해볼까? 오케이 해보자. 그렇게 되면 극치감, 옥시토신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옵니다. 그거는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극치로 행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 옥시토신을 생산하도록 유전자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해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그 순간 그게 야다의 순간인데 그 순간이 황홀하도록 행복의 극치를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극치감을 요즘 흔한 말로 뭐라 그럽니까? 옥가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옥가즘 그 옥가즘은 시시한 말이 아니야. 그러나 요즘 이 사회, 이 세상의 섹스는 옥가즘도 느끼는 둥, 마는 둥, 몇 분 동안 씩씩 끓이다가 죽 빠져버리는 좋았어? 괜찮았어? 이런 식으로 하시겠죠? 하나님은 그 성 야다만은 야다를 통하여 이 일체감을 느껴서 우리 둘은 여보, 당신과 나는 하나야. 얼마나 멋있는 순간, 그 순간을 즐기라고 성을 주신 거예요. 세상에. 음으로 타락시켜 버리고 그리고 죄악시하고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면 여러분 세상에 제가 브라질에 가서 목회자들을 건강 교육을 시키는데 안식일 교회 목사님들이니까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용감한 목사님이 손 들고 질문하더라고요. 박사님 안식일에 섹스해도 됩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했는데 그거 하면 뭐예요? 그거 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은 거룩한 날인데 섹스를 하는 것은 거룩하지 않다. 이런 식의 잘못된 개념. 하나님은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행복을 맛보게 하려고 이렇게 해서 성을 주셨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애들은 그냥 뭐 섹스도 뭐 그저 그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그런 행복, 그 행복의 극치를 맛볼 수가 없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즘은 그냥 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뭐예요? 쾌감 정도? 그러니까 옥시토신 수준은 아니지만 기껏 가봐야 뭐예요? 축구 시합하다가 한 골 넣은 기분 그것도 안 되면 우선 기분 만족감 기분, cck 기분 욕구가 꽉 찼는데 해결됐다. 이런 기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래 목표로 하신 그 성 생활은 어떻게 되어버린 거예요? 거의 사라져 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 자체를 음으로 오해해 가지고 죄악시 하는다.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정말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더 깊이 알고 싶고 그래서 사랑을 아주 깊이 나눔으로 말면 서로가 그 행복의 절증에 이룰 수 있다면 유전자 켜질까요? 켜지죠. 건강에 제일 좋은 거지 뭐. 제일 좋은 거지. 아시겠죠? 결국은 뭐예요? 뉴스타트는 이 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래서 그 성이란 것이 어떤 진정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있는가? 정말 그 뜻에 부합할 만큼 내가 성 생활을 하는가?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정말 서로 깊이 사랑하는 사이, 정말 믿는 사이, 당신 병 때문에 이거 하면 안 되겠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그 욕구가 너무 과해서 밤잠도 안 자면서 그럼 그 뉴스타트 원칙에 어긋나는 거죠. 부절제예요. 그렇죠? 그런 과식, 그 다음 운동 과잉 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 여기 뉴스타트 오셔서 정말 하나님을 관둘라 그러시다가 굉장히 행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행복해 지시면 남성 호르몬 유전자도 꺼졌다가 다시 켜져 가지고 자꾸 생각이 나실 거는 그건 당연해요. 우리 사모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불편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오늘 밤부터 실식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충분히 이해가 갑니까? 네, 그럼요. 그래서 우리는 성을 즐겨하지 그 성을 타락시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 사랑이 완전히 식어 버렸는데 그래도 성적인 욕구가 있어 가지고 성장을 했다. 그런데 끝나고 나면 결국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되면 야다 수준에서 샤카브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무조건적 사랑에서 조건적 사랑의 수준으로 떨어지고 그게 참 참 섭섭한 거죠. 그래서 우리 우리 선생님도 이걸 잘 듣고 계시겠죠? 네? 네. 그래서 과로 수준이 안 되도록 그렇게만 하시면 치유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도 좀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참 성에 대한 너무나 많은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참 저는 아담이 자기 안에 이불을 알메 얼마나 멋져요. 그렇죠? 그거를 그냥 동침하메 이래버리니까 참 멋이 좋죠. 멋이 좋죠. 그래서 성을 자꾸 뭔가 해로운 글로 물론 음은 해로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 사랑이 없으면서 그 음란한 생활을 너무 즐기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돈이 많으니까 이 여자 저 여자 뭐 깊이 사랑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돈 좀 집어 주면 돼. 그래서 뭐 무서운 여자들과 그 음란한 생활을 하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유전자에 해롭다는 사실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음란을 즐기지는 말아야 해요. 그러니까 성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랑을 천재로 해서 정말 두 사람 두 남녀가 하나가 되는 그 일체가 되는 그것은 결국은 여러분 뭐를 상징하겠습니까?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상구라는 한 죄인이 드디어 누굴 만났어요?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구나 그분이 내 속으로 오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일체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때 그 그듬남의 순간 그 구원의 순간 그것이 바로 옥시토신의 순간 그 순간 행복을 맛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명일 선생님 얼굴을 보면 옥시토신 냄새가 나는 무슨 어떻게 내가 어떻게 내가 이런 좋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냐 이것이 항상 나를 매일매일 흥분시키고 있어요 그렇죠? 맞지요? 어떻게 내가 무슨 복으로 내 과거를 아무리 둘러봐도 이런 복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만나게 됐냐 감사하다 기쁘다 행복하다 그런 삶이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삶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죄인이 하나가 된 즉 나도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도 나를 깊이 알아서 그런 상황을 진짜 야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는 상태 그것을 이제 그 상태를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뭐예요? 내 안에 있다는 그런 상태 그래서 여러분 모두도 그 상태가 돼야 돼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배우면 부부 싸움을 그렇게 하다가도 신앙을 조건적으로 배우면 자꾸 부부가 싸워요 왜? 이게 이렇고 이게 저렇고 이게 옳고 당신이 하는 건 뭐예요? 틀렸고 자꾸 이런 것만 옳고 그러냐, 누구 말이 옳으냐, 누구 행동이 옳으냐, 틀렸느냐 이걸 가지고 자꾸 싸우게 돼요 왜?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다가 조건적인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면 싸움이 없어지는 거죠 없어져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부인이 교회 일에 너무너무너무 열심히 해서 이 남편이 불평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부인한테 섭섭하고 그래서 남편은 거기에 열받아서 교회 일에 더 교회를 싫어하게 되고 교회를 싫어할수록 부인은 교회를 싫어하는 남편을 더 비판하고 이래서 이러니까 이게 정말 나쁜 상황으로 변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서 너무너무 상황이 악화됐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점점 배우게 되면서 옛날에는 저 마누라 저것 때문에 내가 불행해졌다 저 교회에 미쳐가지고 내가 더 불행해졌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제 무조건적 사랑을 배우고 나니까 내가 좀 그럴지라도 내 마음이 좀 무조건적 사랑으로 변한다면 행복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점점 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이 요즘처럼 이렇게 배우기 시작하시면 점점 자기도 모르게 옛날에는 전혀 생각할 수도 없었던 가능성을 내 자신 마음속에서 열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부인 생일이 됐대요 됐는데 당신 생일이니까 오늘 나가서 초촐하게 외식이라도 하자 라고 그래 볼까 놀라운 변화 그러다가 이제 딸들이 와가지고 엄마 생일인데 좀 멋있는 데 가서 이제 식사를 하자 이렇게 돼서 딸들이 예약을 했는 대로 가보니까 한 끼에 4만 5천 원인데 먹을 건 하나도 없고 영 김새대요 그래가지고 아주 기분이 팍 잡쳤대요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아주 기분이 잡쳐가지고 생일을 기해서 좀 사랑의 표현을 해보려고 그러다가 막 그것마저 김 다 세 버리고 그랬는데 그랬는데 그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우리 주산호하고 행복을 회복해야 되는데 아 생일 찬스도 놓쳐버리고 아 이제 그랬는데 어떤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아 이 뭐냐면 아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길을 가는데 아 아 파리바겟 앞을 탁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케이크를 하나 사서 어 그렇게 갖다 주라 어 그래서 그거 좋겠다 싶어서 케이크를 샀대요 사가지고 사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선물이라고 딱 주니까 부인이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그 케이크를 놔 놓고 이거 뭐에요 핸드폰으로 둘이서 어 그 무슨 사진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찍어가지고 막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어 어 그러면서 어 이제 그 부인이 그 카톡 사진 있잖아 그 카톡 사진을 그 케이크 하고 둘이서 같이 찍은 사진으로 깔아쳤더래 그 그만큼 좋은 거야 부인도 어 그래가지고 부인이 아 그 참 좋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물어봐야 되겠다 어 어 어 뭐 무슨 말을 했는데 그건 제가 잊어버려서 까먹었네 어 어 어 으 으 으 이 사진을 으 으 으 으 으 으 그래서 으 옛날에는 부인이 무슨 사진보내면 다 지어버렸대 으 으 으 그래서 뭐 찍어서 보내고 다 지어버리고 어 그랬는데 이 사진을 만약 또 지어버리면 당신 죽을 줄 알아 으 으 으 그 후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대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하나가 된 거야 아시겠죠 어 으 으 그래서 여러분 으 으 어 그 부부에 으 에 에 동침은 야다가 됐겠지요 으 으 으 으 그래서 참 그래서 참 으 그래서 성경 은요 이런 면에서 정말 배울만한 책이에요. 배워야 되는 책이에요.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깊이를 모르고 지나가고 수박껏 닳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꼭 여러분의 병을 낫기 위하여 배우신다기 보다는 정말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너무너무나 필요한 그런 소위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는 무엇과도 바쁠 수 없는 만나니는 사랑이에요. 그는 무엇, 비밀한 사랑. 내가 쓰러져 슬퍼 울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해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알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 이렇게 숨겨져서 반짝이고 있는 그 보석 같은 사랑을 더 깊이 발견하고 더 많이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그 어두웠던 마음이 그 보석 같은 사랑의 별빛으로 빛을 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들의 꺼진 유전자들 다 켜주셔서 정말 이 세상 의학 기술로는 이 세상 지식으로는 회복시킬 수 없는 진정한 치유를 이룰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의 질병을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 north 아 아 으 으 으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